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는 4월 마지막 내부 정치 행사인 조선인민군 창건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만 북한은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연서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 북한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4월 한 달은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정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4월 주요 내부 정치 행사의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예년 수준으로 평이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당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에 조선인민군 예식 그리고 금수상 태양궁전 방문 그 다음에 경축연회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인 4월 24일에는 김영란과 박봉주, 최룡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창건일에 조선인민군 예식이 진행됐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예식은 어떠한 행사입니까? 네. 조선인민군 예식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약식 형태의 군 열병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군 창건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예식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조선인민군 예식의 순서를 보면 각 군별로 연설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어서 각 군의 분열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비행 순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군 열병식과는 달리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 같은 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년도 조선인민군 창건일 행사가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네. 인민군 창건일 행사뿐만이 아니라 금년도 사흘에 있었던 주요한 북한 내부 정치 행사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차분하고 평이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민군 창건일 행사도 기존에 해왔던 기본적인 행사들만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박봉주 내각총리의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로 임명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내각전원회의 학대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공장 등 현지요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봄 영농철이라는 점과 또 일사분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경제일선의 활동을 직접 점검을 하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내각총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봉주 내각총리 임명 이후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내각전원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도 일사분기가 끝나고 이사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회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네.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토론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간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두 번째가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제시한 가업들을 간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분기 평가와 함께 2.4분기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신년사 이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인민경제선행부분 그리고 기초부분의 공업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농업과 경공업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부적인 행사들로 분주한 가운데 개성공단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 간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체류적인 우리 근로자들의 인도적인 문제와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를 했고요. 거부 시에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4월 26일 국방위 정책국 담화를 통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월 27일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불가피하게 기한시키는 결정을 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은 4월 26일 국방위 정책국 담화를 통해서 우리의 회담 제의를 거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의 회담 제의를 기만적인 당국 간 회담 제의다라고 했고요. 또한 최후 통첩식 중대 조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북한이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업도 하기도 했습니다. 4월 26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회담 거부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 근로자 귀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개성공단 잔류 근로자의 귀환 발표를 한 다음 날인 4월 27일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대변인 기자 대답 형식으로 우리의 조치는 아마 미리 계획된 그런 각본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가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표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주 북한 대외 동향에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의 대화와 전제 조건 제시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어 졌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군축회담은 가능하지만 비핵화 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표한 201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 부분에 대해서 이는 적대시 정책의 업무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배준호 씨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은 4월 27일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서 작년 11월 3일 체포한 미국 국적의 배준호 씨를 최고재판소에 기소를 하고 재판 판결을 할 것임을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준호 씨가 북한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배준호 씨의 범죄에 해당하는 정검물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주요한 북한 내부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은 독수리 군사훈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4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월은 북한에서도 본격적인 봄 영영철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 계기에 농업 부문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부문을 챙기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남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북한은 대남 그리고 대외적인 그러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측에 증가하고 또 비난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기시 비난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에서는 아직까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올 수 있는 북한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한 주간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연소서 기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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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